네 6월 셋째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사전 점수 빅뱅이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네 과연 누가 될까요? 네 점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? 네 축하드립니다 엑스트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롯을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케이팝 스타 시즌5 참가 접수진 거 알고 계시죠? 아래 화면에 보이는 전화로 많이 생활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의 엑스팅 인기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엑소 축하드립니다 oh yeah come on take your time 왠지 뚝큰대는 밤이야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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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